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슬프네요. 정말 너무 속상해요. 제가 3위일체,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매체는 텔레비전, 컴퓨터, 그리고 핸드폰입니다. 이 세 가지 3위일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열 남편도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제 삶의 균형이 워러러러 무너졌어요. 어쨌든 추석 연휴 내내 저는 컴퓨터 아예 못하고요. 그냥 TV나 보면서 미뤄뒀던 제가 찐뽕해놓은 영화, 드라마 실컷 보면서 혼자만의 추석을 보낼 거랍니다. 여러분들 모두 메리 추석 되시고요. 아 그래도 볼 영화가 많아서 행복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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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